지덕 지덕 지난 이야기 대망의 발개로 알파 보스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지덕 드디어 본거지의 테크 구조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한다 이제 남은 테크를 열기 위해 더센터 보스전을 준비하던 도중 레이드를 준비하는 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? 맞나 얘 레이드 간다 그리노벨 그리노벨 그리노벨? 어 확인 가는 중 사람은 없는데? 갔다 온거 아니야 혹시? 아 근데 어떡하지 솔직히 기가 우리 대꼬면 쟤 다 잡을거 같긴 한데 어? 안 때려지는데? 안 때려진다고? 어 이게 뭐야 그게? 어? 뭐야? 뭔 경우야 이게? 무슨 일종의 오류나 버그 같은데? 내가 피오르드르 호크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? 내가 피오르드르 호크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? 근데 형이 진짜 환장할만한 그런게 하나 있더라? 이 상태로 옷 입은 상태로 침대에서 빠른 여행을 하잖아? 거기서 내 아이템 입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 가보자 첫 피오르드르 갑니다 뭘 못 들고 간다는데? 어? 서버의 여행에 허용되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? 빈몸으로 아예 가볼까?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동 된다 뭐야? 그러면 여기 세번째 꺼에서 부활하자 일단 부활했고 어? 저 발소리 어? 뭐야 형이다 형이다 아니 깜짝이야 이런데 집 터져도 쓸 수 있나? 어? 토대 있어 뭐야? 어? 어? 저 박지가 그 박지인가 형? 아 그냥 일반박지인가 쟤네? 나는 일반박지 같은데? 핍니다 우와 이 다리봐 무슨 디아블로 같애 와 웅장하다 어 이거 뭐야 형 뭐있어? 룬인가 설마 이거? 룬이다 어? 함께 채워줬어 아 이런식으로 룰을 채우는건가 보다 이런데 집토로 쓸만한데 있을수도 있겠다 어 여기도 뭐 공간있다 아 집처럼 그냥 쓸수도 있겠다 이런데 어 뭐야 제작기같은거 있어 이거 뭐야 뭐 받치는거 열려? 안열려 한대 맞았다 하자 일단 동굴가 저 나무큰거 뭐야? 그러게 신비롭다 아 저기다 동굴 어 이 새 처음보는 새야 어? 아닌가? 어 얘도 맞는거 같은데 피오로우크? 왜 이렇게 정신사랍게 날지 얘네 아이 씨 어 얘 얘 껴다 문 닫아 집에서 해볼까 얘? 됐다 오 안뜬네 오 뜯는다 뜯는다 됐어? 조련주의 0.5포차 근데 아이씨 안되겠다 사람시체도 오오오 형 얘 얘 뭐야 얘 얘 주머니들고 다녀 쟤 테이밍 안된건데? 어 형시체야? 어 그러네 내 시체 없네? 근데 나 어차피 등기 없어서 대나 이런느낌이구나 오오오오 아 천장에 매달려있다 오오 130레벨이고 하나는 하나는 55야 탄다악을 잘쑤야되는데 오 마련다 둘다 오네? 옷 또 까지? 와아 와아 오 뭐야? 가만했는데 테이밍인데 에엥?! 혈액필스 없는데? 뭐..뭐 지네 혈액을 빠는데? 이제 내 차례야 아 그러네 어 근데 겁나 아파 아 한 마리가 나를 공격한다 어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한 마리 됐어 어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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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 마리 됐어 아 그니까 나는 혈액팩이 있으니까 피가 안 달고 형만 다는 거야 어쨌든 두 마리 했네 헐 뭐야? 한 방에 했어 일단 안장 끼고 그러면 한번 타보자 그러면 얘 동굴에서 날타를 낸다고 그랬지 어 와 집에서 야 잠깐만 우리 집 우리 집 복귀할 때 개꿀이야 지하색이잖아 와하우 잠깐만 얘 활강도 형 그럼 찝은 상태도 활강 쓰나? 활강 아 잡아 오 은신 보여? 이렇게 하는건가? 오 형 보여? 뭐 했어? 헛구름에 달렸어 아예 그냥 초음파 발사 오 보여 형도? 어 빨간색깔 빵 어 뭐? 저거 싹 다 테이빙 가능하겠는데? 그니까 레벨 좀 봐줘 25 빨간거 25 아 아깝다 저거 형꺼다 어디? 파란색깔 있지? 크리스탈 에메랄드색 민트 민트? 민트 어 145 암컷 역시 내가 저 민트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? 수컷 145도 있고 그리고 핑크색은 45 어? 어? 살구색도 암컷 145 어 날아간.. 다했다 다 간다 다 간다 싹 다 간다 싹 다 합시다 오 잡혔어 어 테이밍 된다 하나 됐어? 어 내가 데리고 갈게 일로와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됐어 하나 더 됐어 하나 더 됐어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난 죽습니다 안장이니까 누구야 아 여깄다 빨리 타 아 뭐야 아 잡혔어 아 씨 얘 될거 같은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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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형이 와야 될거 같애 아 뭐야 나 집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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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입구 동굴 입구 어 또 됐어 또 됐어 뭐야 다 됐어 다 됐나? 끝이야? 다 됐다 나가지야 일단 그럼 일단 우리 비콘 찾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너진 한번 보자 그래 몇인지 볼게 70 오케이 알개로 아 안돼? 어 서버 이동 불가능하대? 어 어 근데 맵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서 그런걸수도 있어 제네시스도 그랬어 나중에 이제 이동됐어 어느정도 지나면 그럼 어떡하냐인지 얘는 포드에 넣고 어디 숨겨놔야 될거 같은데 뽀뽀를 두번 거쳐야 나와서 잘 안보여 공룡은 왼쪽 절구에 넣었어 서버 이동이 될 날을 기약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데스모드스들아 데려올 수가 없었다니 젠장 젠장 준비 끝났어 열 마리만 넣어줘 오케이 송신기에 넣자 업로드 이게 송신기의 맛이지 유물 챙겨 여기 안에 있어 내가 안장 챙겼고 포드 챙겼어 덧센터 보스 출격이다 유물 싹 다 넣고 다 들어오면 좋은데 못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준비 끝 끝 시작한다 응 가자 다 들어가겠지 제발 그러게 말해야지 일단 유티 타 너는 워 입장 암 레디 압쓰 출격이다 쫒아버려 압쓰 겁나 쎄구요 짠 얹 엄청 열렸다 와 드디어 메가피타쿠스 까몬 제발 떨어지지 마라 어 밀리면서 떨어지면 안되는데 제발 아이가 원래 안떨어지나 그러게 다 잡긴했다 스탑 스탑 잡았다 아 근데 메간을 한번 잡아서 뭐 테크 그림이 안 열리네 보스전 재물 구하는게 더 힘들어 여기 있네 168개 한놈이 다 먹었나? 한놈이 다 먹었네 아주 앞장서서 먹었네 가자 복귀 자 테크 열린거 봅시다 엽 까마까봐 잠깐만 중요한거 와 테크갑바 완전히 끝 포탑 너무 좋아 테크 뭐 이런거 사다리 토대 뭐 문 천장문틀 테크벽 진짜 대부분 다 열렸다 진짜 아 뿌듯하다 그래도 많이 뿌듯하죠 뭐야 테크갑바 20개밖에 안들어가네 넉넉하다 넉넉해 일단 제꺼 한세트 만듭니다 예 작동 테크의 시대로 간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넉넉한 dignity 베Young 시대로 간다 된 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